해석 우와 진짜 반갑다 뭐 이런 우유에 다 했지?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아 나 여기 5층인데 우리 언제 점심 같이 먹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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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 빨리 가 아.. 빨리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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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다 옮겼네 그래도 역시 너밖에 없다 야 이것 봐라 아까 짐에 딸려있더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좋긴 뭐가 좋냐 완전 못 나왔구만 이때 니가 얼마나 멋있었는데 옆반 여자애들도 사진 찍고 싶어서 난리였거든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자 어제 바이어랑 미팅하면서 들었는데 두런두런이라고 청년 일자리 지원해주는게 있대 새로 뽑은 직원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건데 새로 뽑은 직원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건데 내가 괜찮은 신입 하나 있다니까 한번 와보라더라고 면접 봐봐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아내 생각은 해볼게 진짜? 진짜? 아 진짜지? 나 얘기해놓는다? 오늘 기분 진짜 좋다 우리 도영이가 누나 말도 다 듣고 우리 도영이 뭐 먹고싶어? 오늘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살게 뭐 먹을래?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 살아야지 돈 많이 모았나보네 벌써 집생각을 다 야 신혼부부가 대상에 임대해진 아파트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넌 나이가 못진데 무슨 결혼이냐? 누가 늘 데려갔다고 야 생각도 못하냐? 그리고 날 왜 안들어가? 예쁘지 생활력 좋지 성격 좋지 어디 흔해? 아우 야 그래서 뭐 먹을건데 김도영씨? 김도영씨? 김도영씨 안왔나요? 새로 뽑은 직원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건데 내가 괜찮은 신입 하나 있다니까 한번 와보라더라고 면접 봐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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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